미국 대선 구도가 출렁이면서 우리 방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대 국방력을 지닌 미국의 차기 수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 한미방산협력의 양상 또한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손익계산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인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방산 수출은 재작년 173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불어난 방산 수요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올해 2분기 수출 전망도 박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방산기업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반기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대선의 향방은 우리 방산업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보다 더욱 강화된 국방력을 외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방산업의 대미 수출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어 유럽 등 각국으로의 수출 길 역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자국 우선주의와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꾸로 우리 업계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넉 달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 방산업의 손익 계산도 더욱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